자 그럼 이제 토지투자 그리고 건물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?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 건물의 종류, 두 번째 건물의 층수, 세 번째 바닥 면적의 활용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입니다. 내 땅에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농가주택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 있다. 이 두 개의 땅을 비교해 봤을 때 땅의 가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의 층수입니다. 만약 내 땅에 10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4층까지밖에 못 짓는 땅이 있다. 당연히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임을 알 수 있겠죠. 왜냐? 건축하는 사장님들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땅, 즉 높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많이 찾습니다. 자 그만큼 호실을 많이 뽑아서 많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을 선호한다 보시면 돼요.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? 바닥 면적의 활용 정도입니다.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 있어요. 그런데 그 100평 중에 8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땅과 그 다음에 20평까지밖에 못 짓는 땅은 활용도만 보더라도 거의 4배 차이가 나죠. 자 그래서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양의 바닥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훨씬 좋은 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즉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, 그 다음에 층수, 바닥 면적 자 이러한 내용이 지금 배우실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 그럼 용도 지역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용도 지역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의 높이, 넓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. 자 보세요. 대한민국은 내 땅이지만은 국가가 정해놓은 규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이 없다.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여기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. 자 그런데 이 아파트 지어진 곳 바로 옆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공동묘지가 들어온다. 그럼 어떻겠습니까? 매연도 굉장히 심하고 엄청난 소음, 그 다음에 공동묘지까지 들어오면 도시 자체가 엉망이 되고 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래서 이러한 무지막지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땅에는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용도 지역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땅마다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얼마만큼 넓게, 얼마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제한하는 행위가 용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제가 예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좌측 편의 땅과 그 다음에 우측 편의 땅 이 두 가지의 땅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. 자 이거는 지도로 한번 살펴볼게요. 자 보면 일광 여기에 위치한 사례인데요. 아까 이제 위치를 보면 이 도로 기점으로 해서 우측 편과 좌측 편의 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부터 먼저 볼 겁니다. 자 이 2층짜리 건물과 그 다음에 단층짜리 건물 자 이거는 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커피숍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물건이 동시에 시장의 물건으로 나와 있다.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자 이렇게 잘 꾸며진 겉모습이 좋은 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이 겉모습보다는 땅의 가치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. 자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눌려보면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색깔로서 좀 구분해 볼게요. 자 이 도로 기점으로 좌측 편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아까 커피숍이 위치해 있는 곳은 노란색이죠. 자 그래서 좌측 편과 우측 편, 겉모습은 우측 편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? 높게 지을수록 땅의 가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. 그래서 보면 이 빨간색 땅은 쉽게 설명드리면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. 자 그런데 노란색의 땅은 20층까지밖에 못 지어요. 자 그러면 이 도로 기점으로 해서 좌측이 좋을지 우측이 좋을지 그렇죠. 노드벼 보면 당연히 현재의 가치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미래가치, 투자로서는 이 땅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. 만약 뭔가 재개발이 된다 해도 이 도로 기점으로 해서 당연히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을 재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. 왜냐? 사업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. 그래서 20층짜리밖에 못 짓는 땅과 100층짜리밖에 못 짓는 땅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의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있냐? 서류, 서류에 나와있고요. 그 서류 안에 용도지역이라는 란에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. 다시 ppt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방법, 서류를 봐야 되겠죠. 자 그래서 좌측 땅부터 한번 볼게요. 용도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. 좌측 땅을 보면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죠. 자 일반 상업지역을 검색해보면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다. 초고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일반 상업지역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그런데 우측편의 땅에 용도지역을 보면 이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이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층 정도의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. 그렇게 나와있습니다. 그래서 상업지는 높게 지을 수 있고 이종일반주거지역은 중간 정도 지을 수 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처럼 입지가 동일하고 붙어있는 곳이라도 필지별로, 이 주소별로 모든 용도지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한 순간의 선택이 내 앞날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현장답사도 중요하지만 용도지역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야 실패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좌측편의 땅은 이렇게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었고 우측편의 땅은 덜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. 자 그런데 용도지역이 상업지인데 즉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렇게 낮게 지어져 있다.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높은 고층 건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.